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노베이스 학생들, 이 캐스트 들으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노베이스, 자기가 영어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노베이스에게 꼭 필요한 제가 해석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 제목은요, 후치수식 해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구조에는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후치수식이 없죠. 가로 열고 닫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 이 구조만 제대로 알아도요, 웬만큼 길어지는 문장, 단어 수가 안다고 할 때 해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후치수식 언제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제가 실전에서 수능에 나왔던 예문까지, 긴 문장까지 한번,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해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수능에서만, 자, 2021 수능에서만 후치수식이 총 65회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러 가는 구조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후치수식 때문에 문장이 길어집니다. 자, 노베이스라고 여기는 학생들, 자, 단어 약한 것도 맞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붕 뜨고 뭔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문장 길어지는 거 씹어 먹으려면 후치수식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되게 쉬워요. 정말 공식입니다. 자, 후치수식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딱 크게는 이렇게 네 개예요. 아, 물론 뭐 전사, 명사도 있는데 그건 제가 뺐고요. 자,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품사는, 자, 중학교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영어에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요. 자, 첫 번째가 뭐뭐하는 뭐뭐할. 이걸 먼저 해석하는 거고요. 물론 얘는 후치수식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후치수식이 맞아요. 자, 그런데 혹시 어색하면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하는 뭐뭐할을 먼저 해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자, 구라는 말은 쉬우지 말고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든가 ing가 나온다든가 pp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후치수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문제예요. 가로 여는 건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가로 닿는 게 공식이에요. 자, 가로를 어디서 닿냐면 기본적으로요. 되게 쉬워요. 동사 앞에서 닿는 겁니다. 또는 또는 또 다른 후치수식 앞에 닫으면 돼요. 자, 동사나 또 다른 후치수식 앞에서 닫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여는 건 되게 쉽고요. 가로 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문제는 여러분들 후치수식이 뭔지 알 거예요. 우리나라 말 구조였구나. 뒤에서 앞으로 꾸며는 구조가 들어갈 때 가로 여는 건 아는데 가로 닫는 게 문제였거든. 그래서 두 번, 자, 그래서 동사나 또 다른 후치수식 앞에서 닫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따가 이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려운 말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명사 다음에 됐이 나온다든가 자, WH예요. 후가 나오든, whom이 나오든, 위치가 나오든, 후즈가 나오든, when이 나오든, where을이 나오든. 그래서 WH예요. 관계사라고 하는데 가로 열고,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로 닫는 게 두 번째 동사 앞이에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닫기만 하면 문장 길어진 거 외만하면 해서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들어가는 구조가. 자, 마지막이 뭐냐. 자, 어려운 말 외우지 마시고. 자, 어려운 말로 원래는 이게 무슨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말 몰라도 돼요. 아무 관계가 없는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죠. 무조건 후치식인데요. 똑같아요. 가로 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두 번째 동사,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주면 돼요. 후치식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배운 다음에 적용해 보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 가로 열고 닫는다.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ING나 PT가 나온다. 가로 열고 닫는다.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온다. 가로 열고 닫는데 얘는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다.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두 번째 명사의 가로 열고 닫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다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 짧은 예문으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책이 없습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하면 뒤에서 앞으로 후치식이 기본이에요. 난 읽을 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학교에 갑니다. 잠깐만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해요. 난 공부할 학교에 간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학교는 원래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학교, 공부 안 할 학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요? 후치식 아니죠.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하는 후치식을 먼저 해석해 보는 건데 어색하면 위에서 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갑니다. 그럼 세 번째 예문 자동차 어? 명사예요? 이용 가능한 형용사 다시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후치식입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이용 가능한 포 렌탈 우리말로 임대죠. 그러니까 렌트 우리말로 렌트입니다. 렌트를 제가 왜 닫는지 아시죠? 동사 앞에 닫으면 돼요. 렌트를 위해 이용 가능한 그 차가 전부 예약이 되었다. 자, 3번 소년 명사 다음에 자, 다시요. 명사 다음에 I, N, T 다음에 후치식이에요. 가로 열고요. 가로 닫는 건 동사 앞에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소년 내 아들이다. 그 다음 이문 자동차 자, 다시 관계대명사 이러면 어려운 말 외우지 마시고 명사 다음에 대시나 위치가 나오면요. 후치식이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 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닫기만 하면 되죠. 자동차 근데 어떤 자동차냐 위치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때요. 주차장에 있는 그 자동차가 내 것이다. 자, 마지막 줄리는 소녀다. 명사 참으로 I는 대명사 명사 친구예요.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근데 얘는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동사 없습니다. 그냥 마침내 닫으면 돼요. 줄리가 내가 만나길 원하는 소녀다. 후치 되게 쉬워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실전 적용 하겠습니다. 2020 수능에 나왔던 예문대로 고대로 한번 해볼게요. 단어 수거는 외우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볼게요. 미디어는 미디어는 주요한 원천이다. 자, 뭐에? 정보의 주요한 원천이다. 자, 그 다음에 전시사 명사는 열고 다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후치식이 그렇게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자, 뭐에 대한 유전적 발전과 그 적용에 관한 정보의 근데 얘도 후치식은 맞는데 전시사 명사는 열고 다는 건 기본인데 제가 이거 선생님 지금 배운 예문 아닌데요. 저도 알아요. 배운 예문 아니지만 전시사 명사는 일단 열고 다는 연습은 좀 해보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디어가 주요 원천이지 않냐 정보의 주요 원천입니다. 자, 뭐에 대한 유전적 발전과 유전적 발전 적용에 관한 정보의 주요 원천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소장품 또는 소장한 거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섭에 끊고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후치식의 기본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도록 합니다. 자, 소장하는 거의 구성은 가장 힘든 겁니다. 자, 어느 힘든 거? 빨리 바꾸기에 힘든 겁니다. 자, 3번 이건 6편에 나왔던 질문 다시 말해서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니시에이트가 시작하다의 동사의 과거형인 시작했다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되네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끊어 읽어야 되고요. 과거 분사라면 후치 수식이에요. 근데 알 수 있어요. 뒤에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시작했다의 동사면 시작했다의 동사의 과거형인과 그럼 뭘 시작했는데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다시 시작했다의 동사면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목적어는요.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명사 아니면 대명사의 명사 친구만 나와요. 다시 이게 시작했다면 목적어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바이는 명사가 아니죠. 과거 분사의 후치식이에요. 그럼 가로 닫는 건 어디? 동사 앞에 동사 앞에 닫은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다시 말해서 적응 과정은 스트레스에 의해 시작된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자, 스트레스에 의해 시작된 적응 과정은 이끌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는 자, 나오면 열고 닫으세요. 더 좋은 것을 위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끌 수 있습니다. 4번 구평에 났던 예문이에요. 사람들은 더한다 세부적인 걸 더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전사 명사는 열고 닫으세요. 사람들은 그들 이야기에 세부적인 걸 더합니다. 어? 명사 다음에 됐이 나온다던가 WH가 나오면 후치 수식이다. 됐 가로 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세부사항을 더합니다. 어떤 이야기 자, 대세는 해석하지 않아요. 이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 발생했었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더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자동차 명사예요. 대명사는 명사입니다. 사실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인데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닫는 게 기본이다. 자, 그러면 자동차 대명사, 동사 참으로 파일럿이 조종하다, 운전하다예요. 동사할 땐 우리가 조종하는 자동차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조종하는 자동차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가 된다는 거다. 정말 안 어려워요. 공식만 하시면 열고다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진짜 긴 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후치 수식이 되는 순간에 이제 단어 수고를 안다면 이제 문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추정해봐라. 자, 이거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뭐를 추정하느냐 너가 써왔다고 현재 완료 자, 뭘 썼어? 아, 이건 참고로 그냥 안다는 전제할게 단어 수고는 포지션 페이퍼가 우리말로 좀 어렵죠? 의견서인데요. 그냥 참고는 하세요, 얘는. 너가 의견서를 쓰였다고 한번 추정해봐라. 명사 다음에 I의 인지는 후치 수식이에요. 트라잉 투 노력하고자 하는 애쓰고자 하는 의견서를 썼다고 생각해봐라. 자, 뭐를 A 쓰고 있느냐 이제 수고는 안나는 전제하에 할게요. 컨빈스 A 위드 B라고 되게 유명한 자, A 오브 B 되게 유명한 수고가 있습니다.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자, 지금 이제 후치식 구조함을 보는 거예요. 단어 수고 안나는 전제하에 단어 수고는 외우면 되니까 네가 네가 의견서를 썼다고 추정해봐라. A를 쓰고 있는 의견서 자, 납득시키려고 자, 시의회에요. 이게 당신의 시의회에 또 의회에게 필요성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의견서를 너가 지금 쓰고 있다고 한번 추정해봐라. 근데요. 이게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다음에 2는 또 후치수식 어떤 필요성을 납득시켜요? 고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시의회에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의견서를 썼다고 너가 추정해봐라. 근데 누굴 고용하느냐. 보안요원을 자, 뭐를 위해? 도서관을 위해서 다시 도서관을 위해 보안요원을 고용하는 필요성을 시의회에 납득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애를 쓰고 있는 의견서를 썼다고 추정해봐라. 그리고 자, 절반 자, 뭐에? 의회의 구성 그러니까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의 절반이 일단 대시대시는 점프하셔야 돼요. 시의회의 자, 의원의 절반이 기억한다고 그들의 8학년 때 문법 선생님의 경고 자, 뭐에 관한? 부정사 분리란 말은 외우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구조를 보는 겁니다. 부정사 분리에 대해서 8학년 때 문법 선생님이 경고한 거를 그 의원들 그 어르신들의 절반이 기억한다고 추정해봐라. 근데 대시대시 사이에도 또 뭐가 있어요. 자, 시의원 중에 절반 즉 대신 사비꾸문 즉 사람들 명사 유 대명사 동사는 후치수식 어느 사람이야? 너가 납득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인 시의원 절반이 자, 이제 다시 한 번 봅니다. 이 정도 문장은요 한 번에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묶어놓고 끄는 걸로 이제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 볼게요. 추정해봐라. 자, 뭐를 추정하느냐. 네가 썼다고 의견서를 썼다고 근데 어떤 의견서냐면 시의회에 필요성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의견서를 썼다고 근데 어떤 필요성을 납득시키고자 하느냐. 보완요원을 도서관을 위해 보완요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필요성을 시의회에 납득시키고자 애를 쓰는 의견서를 썼고 그리고 시의원의 절반은 자, 근데 그 사람들인데 네가 납득시킬 원하는 사람들인데 시의회 의원 절반이 기억한다고 자기 어렸을 때 8학년 때 업법 선생님의 자, 부정사 불리하지마 라고 하는 경고를 한번 자, 생각했다는 걸 한번 추정해봐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이게 1등급 학생들도 해석 어려워하는 문장을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자, 노베이스 학생들 정말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가로 열고 닫는 것만 제대로 하셔도요. 단어 수건 우리가 수능 때까지 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장 해석 능력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자, 제가 노베이스 완전 해석팀 하나 드렸죠. 후추식 가로 열고 닫는 연습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은요. 일단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케이스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혹시 아, 이런 거 저 꼭 궁금했어요. 하시면 제가 케이스 분명히 반영해서 찍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꼭 연습하시고 노베이스 벗어나서 꼭 원하는 일 찍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